.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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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나림 화이팅 나이스! 맘대! 아프다 아프다! 나이스! 많이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좋다! 나이스 없다! 안녕 1. 2. 3. 3. 4. 4. 4. 5. 5. 5. 5. 6. 5. 5. 5. 5. 5. 6. 5. 5. 5. 5. 5. 5. 다 똑같아 번호가 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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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어차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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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으 으 으 으 으 카카오톡 4코트 상대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드립니다. 진행석에서 팀 호명하면 바로 나가주세요. 상대팀에서 시간 체크해서 5분 규칙대로 적용하자고 하면 심판은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안 나오셔서 실첩에 다니지 마시고 호명하면 바로 나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